두 번째 섹션은 객체 지향 개발 절차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아직은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파트니까 꼼꼼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객체 지향 분석의 특징 나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개발해야 하는 업무를 분석하는 거예요. 업무를 분석해서 실제로 소프트웨어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먼저 해야 되죠.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분석 대상을 클래스, 객체, 속성, 멤버 등의 형식적인 형태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기존의 업무 시스템을 객체 간의 상호작용으로 표현을 한다고 되어 있죠. 상호작용, 객체와 객체를 상호작용한다. 이게 객체의 지향이니까요. 그 중에 럼바우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되어 있고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의 순서로 분석화에서 도식화,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럼바우 방식은 객, 동, 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각각의 문제는 아래쪽에 나와 있겠죠. 한번 보면 처음에 객체 모델링 나와 있습니다. 정보 모델링이라고도 하니까 주의하시고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업무 영역에서 요구하는 객체를 식별하는 단계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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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객체가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대여 업무라고 하면 도서 대여요. 사서라는 객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책이라는 객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원이라는 객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객체를 식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식별된 객체에 포함될 속성, 메소드를 식별한다. 회원이라면 대여 메소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여 기록이든 속성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식별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속성에 사용될 자료 구조를 표현한다. 배열이 필요할 건지 일반적인 변수가 필요할 건지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연결 리스트가 필요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객체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객체를 표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쨌든 도식화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객체 모델링을 한 다음에는 객체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적 모델링이에요. 동적이라는 것은 뭔가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객체 모델링에서 생성된 객체들의 기능 또는 상태를 파악하는 단계다. 사건과 이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건과 상태, 조건과 활동 등을 파악해서 표시한다.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가질 수 있는 상태, 대여 중 이런 거 있잖아요. 민합 중, 연체 중 이런 것들. 그런 활동이라든지 상태를 파악해서 표시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상태나 활동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기능의 흐름을 표시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객체를 표현하는 건 객체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객체 간의 활동이나 객체의 상태를 표현할 때는 상태나 활동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다음은 기능 모델링입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입출력 데이터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죠. 입출력 데이터. 객체들의 제어 흐름, 기능의 상호작용 순서를 자료 흐름도로 나타낸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로 표현을 한다는 뜻이죠. 이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순서를 나타내는 겁니다. 순서. 각 기능을 세부적으로 상세히 분석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한사항, 성능 등을 파악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쪽에서는 기능의 흐름. 이 기능 다음에 저 기능이 진행되고, 저 기능이 진행되고 라고 하는 거고 기능 모델링은 기능의 내부적인, 세부적인 데이터의 흐름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되시죠? 이렇게 놓고, 이제 각각의 도식화하는 요소, 아니면 다이어그램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객체 모델링은 객체 다이어그램을 쓰고요. 동쪽 모델링은 상태의 활동을 쓰고요. 기능 모델링은 자료 흐름도로 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밖의 객체 지향 방법론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네요. 부치 같은 경우에는 미시적, 거시적 이런 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이런 개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드 요동 같은 경우에는 ER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한다. 객체 식별, 구조 식별, 주체 정의, 식별 정의 빼면 객체, 구조, 주체, 속성, 연결 이런 개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제이컵슨인데, 제이컵슨은 유스케이스, 유스케이스가 뭔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서술한 시나리오, 이게 이제 유스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스케이스가 어쨌든 포함이 된다, 그러면 제이컵슨하고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분석과 설계 프로세스 간에 뚜렷한 구분이 없다는 게 특징이고요. 고객 명세 평가로 시작해서 설계로 끝나는 연속적인 프로세스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뚜렷한 구분 없이 연속적으로 쭉 진행한다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객체 지향 설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객체 지향 설계의 개념, 분석이 완료된 모델을 방금 분석했죠? 구체적인 절차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제로 구현을 할 건지를 설계하는 거죠. 사용자 중심, 대화식 프로그램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고요. 클래스를 객체로, 속성을 자료구조로, 기능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1부터 10까지 더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더할 건지, 그냥 더하기를 쓸 건지, 아니면 전에 배웠던 요거를 이용할 건지, 이런 공식을 이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는 거죠. 결과는 똑같아요.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를 보는 거죠. 이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죠? 설계를 하기 전에는 분석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항상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도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고, 항상 뭔가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설계가 들어갈 수 있는지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객체제향 설계 원칙을 볼 건데, 다섯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게 0으로도 나오고 문제가 뜻도 나와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단일 책임은 단일 클래스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은 하나의 책임을 수행해야 된다. 기능 하나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낮은 결합도, 높은 응집도 유지가 가능해진다. 개방 폐쇄,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는 확장에는 열리고 변경에는 닫혀 있어야 된다. 개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이런 거다 라는 것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리스코프 치환, 하위 클래스는 언제나 상위 클래스로 교체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호환성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서브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가 정의한 제약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이 제약사항을 준수해야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 클래스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포인트는 제약사항 준수, 호환성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분리.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 시스템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인터페이스는 구현되지 말아야 된다. 하나의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보다 여러 개의 구체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이 구체적으로 나눠서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야 서로 영향을 안 받고,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를 안 만들 수 있겠죠. 어쨌든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만, 그렇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존성 뒤집기, 말이 좀 어려운데, 하위 클래스의 변경사항이 상위 클래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포인트죠. 복잡한 컴포넌트들의 관계를 단순화시켜야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다섯 가지 구분되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 객체장 설계 순서 나와 있습니다. 객체 설계, 객체 분석에서 정의된 요구 명세서를 기반으로 객체가 뭔지를 정의한다라는 개념이고, 객체 모델은 객체를 구성하고 있는 클래스와 속성을 객체와 자료 구조로 표현을 하는 것. 지금 객체 모델. 동적 모델은 설계 시 자료와 자료에 가해지는 프로세스. 이게 기능이죠. 메소드. 이런 것들을 묶어서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이 기능이고요. 다음은 시스템 설계예요. 객체 인터페이스를 결정하는 단계인데, 객체 설계 단계에서 정의된 객체 간의 통신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분석된 객체 모델을 특성별로 구분한 서브 시스템으로 분할을 하고요. 데이터 자원 관리 방법 결정하고, 그들의 서브 객체의 계층적 구조를 보여주는 계층 차트를 그린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객체 제어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순차적 제어, 동시 제어, 이벤트 중심 제어 있죠. 순서가 존재하는 게 순차적인 거고, 객체 사용을 동시에 수행하는 게 동시, 나머지 이벤트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객체가 수행되는 방식이 이벤트 중심이에요.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할 건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객체 제어 프로그래밍을 하는 순서, 절차 정도를 보면 돼요. 일단 객체 제어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를 쓸 건지 파이썬을 쓸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고, 클래스를 정의하고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와 클래스의 계층을 정의합니다. 이게 추상화, 상속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활용을 했고요.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을 잡아서 집어넣어주는 프로그램이 객체 제어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객체 제어 테스트에 대해서 볼 건데요. 어서 많이 들어본 용어가 나오죠. 단위 테스트는 객체의 가장 작은 단위로 캡슐화된 클래스나 객체를 검사하는 거고요. 통합 테스트 같은 경우에 이 단위를 통합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죠. 스레드 기반이 있고, 사용 기반이 있습니다. 스레드 기반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대한 하나의 입력이나 이벤트에 응답하는데 요구되는 클래스들의 집합을 통합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사용 기반은 상위 클래스와 관계를 갖지 않는 수준에서 클래스들을 독립적으로 검사한 다음에 결합을 하는 형태예요. 두 가지가 약간 다르죠. 구조적 검사 기법의 상향식 통합 방법과 유사하게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독립적으로 검사한 다음에 결합을 하는 거니까요. 검사하고 검사하고 결합해서 위쪽에 있는 것도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상향식과 유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검증과 시스템은 사용자의 요구가 객체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검증하는 거고요. 성능이나 인터페이스상 오류는 없는지 시스템 테스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통합 테스트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